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4시 기준 1만 2,034명으로 집계돼 나흘째 1만 명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는 어제와 비교해 1,7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570명, 안동 682명, 영주 529명, 상주 459명, 예천 344명, 문경 197명, 의성 194명, 봉화 110명 등입니다. 0시 기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7.7%인 2,859명이고 사망자는 12명인데 모두 70대 이상입니다.